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마로니에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마로니에는 호스 체스넛이라고 하는데요. 호스가 말이고 체스넛이 밤이니까 지격하면 날밤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밤처럼 보이죠. 하지만 밤보다는 좀 맨질맨질한 편이고요. 이 껍질이 밤은 가시가 있는데 이것도 가시는 있어요. 그런데 가시가 날카롭지가 않고 그냥 모양만 가시로 돼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말밤나문데요. 마로니에 나문데요. 한국에는 종로오갈 대학로에 이게 있죠.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항명은 아실루스 히포카판움인데 약용 부위는 잎하고 껍질 그리고 열매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확대한 마로니에 나문데요. 통명은 영어로는 버키, 버크아이, 스페인 스테스넛 이렇게 다하고 한글로는 마로니에 말고 가시 칠업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원산지는 그리스 근처예요. 발칸반도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남동 유럽 원산의 낙엽수입니다. 미주나 유럽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왜 재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높이는 상당히 20미터까지 성장하고요.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손가락 손바닥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죠. 그리고 꽃은 5월에 혹은 6월경에 피는데 보통 밤꽃이 필 때 펴요. 색깔은 다양합니다. 백색도 있고 적색, 황색. 이거는 백색에 가깝죠. 이런 형태로 피고요. 효능을 보시면 수렴제, 거담제 이렇게 쓰는데 하지정매류나 괴양, 시질, 재발성 신경통 햇볕에 쬐어서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뭇껍질은 설사에 유효하고요. 열면 기관점이나 호흡기 카타른 호흡기 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로 드시면 안 돼요. 난로 드실 때는 조금만 드셔야 되고요. 혹은 구워서 드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는 유럽에서 관둘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주머니에 그 열매를 놓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졌을 때는 별 독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독성하고 같이 유화하려면 손으로 만져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는 복은 없어요. 이건 꽃을 확대하는 겁니다. 사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로니의 열매죠. 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좀 더 뺀질뺀질하고 껍질이 가시가 그냥 모양만 가시죠. 실제로 찌를 만한 그런 가시는 아닙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한 티스푼의 나무 껍질을 한 껍의 물에 차처럼 따뜻하게 우려서 먹는 방법이 있고 분말을 만들어서 반 티스푼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설사, 정맥류, 치질 이런 데 쓸 수 있고 카타르에는 4분의 1 내지 혹은 2분의 1 티스푼을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있어서 정해진 용량 그러니까 반 티스푼이겠네요. 그 이상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목욕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열매를 잘게 썰어서 1kg 정도를 삶아서 삶으면 액체가 나오겠죠. 그거를 목욕하는데 물에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169번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저는 마로니에라는 것을 처음 들은 게 노래 가사에서 들었어요. 거기서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레리톤에 살고 있었을 때 집 바로 옆집 옆집에 이 마로니의 나무가 싱겨져 있었어요. 뭐 가로수인지 옆집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을에 지나다 보면은 밑에 반 비슷한 게 떨어져서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으려다 보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초는 주의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독이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드시는 것도 그렇고 약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죠. 하지만 작게 먹는 거는 독이 약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그냥 먹을 만한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